우는 거 아니야 저 찐빵될 것 같아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짐을 줄이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트렁탄화가 최대한 낮춰서 놔뒀잖아요 좀 낮은 트렁크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 같거든요 맞나? 이렇게인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벨크로 같은 건데 양쪽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라인이 있어요, 검은색 라인 여기에 맞춰서 붙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두근두근 떨리긴 하지만 검은 선에 맞춰가지고 딱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다 뜯지 말고 이 선에 맞춰서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차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 벨크로의 역할이 조금 안 되면 홈페이지에 이게 팔더라고요 금방 있네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어? 모양이 다르네요 난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요쯤에니까 여기 코너에 딱 맞춰가지고 이걸 붙여야겠어요 딱 맞춘 상태에서 요쯤에 차박하면서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알게 되는데 레이만 이런 건가? 부들이 같은 역할을 해주면 얘는 여기에 깍그리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보면 5kg 이상 물건을 올리지 마세요 테이블 위에 앉지 마세요 발로 차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걸쳐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반대쪽도 붙여 볼게요 테이블을 확 펼치지 말고 한쪽을 끼워주고 또 한쪽을 끼워준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 부속품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일단 테이블을 제 높이에 맞춰서 했는데 낮게 해놨어요 이를 라운드 되는 부분을 꽉 맞춰가지고 이거를 붙였더니 오히려 더 튼튼한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높게 올리고 싶으면 이까지 올리면 되고 좀 낮게 저처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낮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벨크로 보드리 같은 이거는 여기 선에 맞춰서 붙였어요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여기 센치를 정해놓고 표시를 한 다음에 더 올리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운전을 하거나 할 때는 이 벨크로로 묶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박에 가서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보고싶은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랑입니다. 오늘 무지 더워요. 그리고 울산에 휴가철이라는 걸 깜빡했어요.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어디 멀리 갈까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갈 거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땀 보세요. 폭염이야 폭염. 그래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덥습니다. 오늘 새롭게 세팅을 한번 바꿔봤어요. 미니멀하게 바꾼다고 테이블을 이거를 하나 했거든요. 이걸로 한번 달아보려고요. 그리고 호수는 미리 빼놨거든요. 화장 이거 먹어. 지금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익었어. 익었어. 완전 땀구멍 폭발해. 여러분 폭염에는 차박 나오지 마세요. 알면서도 나온 저입니다. 오늘 꼭 나와야 했어요. 나 이거 테이블 때문에 나온 건데 우는 거 아니야. 땀이었다. 이걸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근데 뭐가 완벽히 안 됩니다. 어? 된 것 같아. 그냥 맨 처음에 했던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아. 오늘 같은 날씨에 녹아 내리는 것 같아. 옥수수 삶을 때 사카리나오면 맛있는데 그래도 이 뷰를 보니까 좀 참을만하다. 아 진작에 선풍기 킬걸. 아 이 선풍기 바람 하나로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안 덥다. 안 덥다. 여기로 온 이유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바로 뒤에 편의점이 있어요. 아 오늘 음식도 못 해먹을 것 같아. 편의점 가서 사 먹으려고 덥지만 뚱뚱해 보여서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보시고 계신 분들의 이 안구정화를 위해서 근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젓갈 냄새나 바다 냄새 이거는 신선한 바다 냄새가 아니라 뭐지? 좀 좀 더러운 바다 냄새 여름에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계곡물도 싫어해. 수영장이 좋아. 소독물이 있는 수영장. 해파리가 엄청 많아. 해산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날씨 너무 더워서 못 먹을 것 같아. 아 이 술을 먹어야 되나? 먹고 대리운전 불러서 가야 되나?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더우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따 이 맥주는 킵킵 맥주는 킵킵 willst 사랑 아 누워서 바다보 이유이 너무 좋다. 잠이 오는데 지금 자면 저 찐빵될 것 같아요. 음... 우와... 한가롭게... 차가 많이 빠졌네 저기는 진짜 해무가 많이 났어 커피를 마시니까 살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마시는 커피거든요 슬슬 밥을 먹어볼까? 다음엔 계곡으로 가야겠어 미니멀 차박이 아니라 그냥 다 안 들고 왔네 없어 사네 그냥 여기에 볼처럼 써야겠다 여기 쓰면 안 될까? 여기다 써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쓸 거예요 스파이더 라이저 무슨 무용을 해야 될까? 까먹었다 무슨 무용을 했는지 이걸로 하면 되겠지 이걸로 돌려주면 이렇게 국수처럼 나옵니다 아 괜찮다 안 데웠는데 맛이 괜찮네 이거 동치미 냉면 육수 원래 더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찹쌀도 들어있어 고기도 어머 세상에 찹쌀이 안 들어있구나 어머 병아리 같은데 살이 많긴 많다 어머 폭삶아졌네 더운 여름날 안 끓여먹어도 되겠는데 오뚜기 잘하네 감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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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자를 풀어가지고 초계국수 맛이 난다 겨자 좀 더 써야겠다 오뚜기 잘한다 잘해 이것도 오뚜기네 이거 먹고 저 남은 닭을 후루루 짭짭 먹을거야 맛있다 삼계탕 사오기 잘했어 잘어울린다 동치미 육수랑 잘어울린다 동치미 육수랑 잘어울린다 동치미 육수랑 초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아주 잘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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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땡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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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이렇게 할까? 영 변론에 실패입니다. 나 또 한 가지 방법을 해놓은 거 있어요. 샀다는 말이지. 거의 수평에 맞죠? 차량마다 다 되거든요. 다른 차종에도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더운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테이블에서 바라보는 바다 뷰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운 좋게 바로 바닷가 앞이 보여줘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덥지만 참을 수 있어. 덥지만 참을 수 있어. 너무 새소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오랜만에 나오니까 차박 나와서 너무 좋아. 맥주를 따야 되는데 갈까 말까 갈등이긴 하지만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어. 궁금하죠? 궁금하죠? 여기 안 갈아쳐줄래. 가르쳐주면 자꾸 차박지로 막혀. 차박금지로 아 이거는 카니벌 라이프 제품인데 이 카니벌 라이프 제품은 레이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차종이 다 맞춤 제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탈부착도 가능해요. 설치해놓은 상태로 주행을 해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떼어내고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왜 이렇게 시원해? 이제 해 떨어지려고 하니까 바깥에 바람이 되게 공기가 시원한데요? 자다가 추운 거 아니야? 추웠으면 좋겠다. 아 오랜만에 나오는데 너무 좋다. 사실 나 너무 더워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했는데 오기 잘한 거 같아. 역시 차박은 이 맛에 다닙니다. 너무 예쁘다. 알 pouch 그대로 발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기 전에 옷 갈아입고 옷을 먼저 갈아입고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문 잠그면 문이 안 열려. 공간이 많이 벌어진다 생각하면 이거 짧은 거 있거든요. 이거 사용하면 돼요. 어때요? 쉽죠? 쉽죠? 이거 때문에 좀 더 시원하게 잔 것 같아. 또 나름 센스 있게 이렇게 해서 트렁크 두 번 딱딱딱딱 하는 걸로 사용하면 된답니다. 저는 좋은 게 카이머라이프는 이렇게 설명서를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예쁜 엽서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 개별 포장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제 진짜 날씨가 좋았나 봐. 뭐야 해파리 진짜 많아. 어머. 아우 좋다. 껌대기는 덜 불었네. 좀 덜 써야 됐네. 어제 예쁘다고 했던 조명이 바로 이 조명이에요. 색깔은 황동색이고 그리고 카이머라이프 트렁크 테이블은 꽤 만족스러워요. 좀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되게 많이 쓸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살짝 가운데를 들어주고 그냥 끝에 이렇게 브라켓에서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벨크로가 있어요. 손잡이에 묶어서 딱 보관하면 됩니다. 맞춤 제작으로 직접 만드는 거라서 AS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차종은 카이머라이프에 한번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차종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세팅이 간단하게 바뀔 것 같아요. 또 연구를 해봐야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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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